GS칼텍스와 카빈이가 함께하는 100% 당첨되는 최대 100만 원 준비 지원 이벤트! 와, 바로 준비하니까 진짜 빠르네? 오늘 미팅 너무 늦게 끝났네. 최선임, 수고 많았어. 아닙니다. 정채김 님이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기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처에 GS칼텍스에서 넣으세요. 나 GSN 포인트 보너스 카드 있으니까.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터치해주세요. 유종을 선택해주... 결제 수단을 선택해주세요. 주요 금액을 선택해주세요. GSN 포인트 카드를 읽혀주세요. 정채김 님, GSN 포인트 카드 있으신가요? 아, 있어요. 여기. GSN 포인트 카드를 읽혀주세요. 정채김 님, 혹시 쿠폰은 있으십니까? 핸드폰 줘봐요. 채김 님, 카드. 아, 어.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정채김 님, 혹시 에너지 플러스 어플 모르세요? 에너지 플러스? 나만의 주유 패턴을 미리 설정하고 카드 등록을 해놓을 수 있어서 바코드 하나로 적립부터 결제까지 바로 주유! 와, 바로 주유하니까 진짜 빠르네? 친구 초대하면 친구도 나도 3,000원 쿠폰 준대요. GS칼텍스와 카비니가 함께하는 이벤트도 있대요. GS칼텍스와 카비니가 함께하는 100% 당첨되는 최대 100만원 주유비 지원 이벤트 이벤트 1 가입 쿠폰 증정 에너지 플러스 신규 가입자 전원에게 바로 주유 쿠폰 이벤트 2 100% 당첨 이벤트 에너지 플러스 회원 대상으로 바로 주유 쿠폰 10만원 바로 주유 쿠폰 1만원 바로 주유 쿠폰 2,000원을 드립니다. 이벤트 3 최대 주유비 100만원 지원 6만원 이상 바로 주유 사용 시 최대 100만원 주유 지원금 제공 바로 주유 쿠폰 100만원 바로 주유 쿠폰 50만원 바로 주유 쿠폰 10만원을 드립니다. 꼭꼭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박찬! 에너지 플러스 EV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어플이니까 전기차 온화 여러분 꼭 다운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